최근에 한강변의 가치, 최고가 아파트들이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따라서 한강변의 가치, 한강변의 프리미엄이 점점 더 높아지고요. 명품 아파트가 나오는 지역, 누구든 살고 싶은 로망이 있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. 그 상황에 맞춰서 정말 딱 1년 후에 한강변을 대표하는 최고가 아파트로 변화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? 있습니다. 그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해보시고 주목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방송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딱 1년 후에 한강변을 대표하는 랜드마크, 최고가 아파트로 변화할 수 있는 지역, 세 가지 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최고가 아파트의 조건이 뭘까요? 강남 불폐, 들어보셨죠? 강남권역의 아파트들이 최고가 아파트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강남북을 통틀어서, 재개발 재건축을 통틀어서 가장 최고가 아파트, 시세가 높게 형성된 지역 어디다? 바로 한강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또 세 번째 조건, 바로 신축 아파트, 브랜드 아파트라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곳이 최고가 아파트, 명품 아파트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이런 세 가지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, 즉 강남권이면서 한강변을 남양으로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신축 브랜드 대단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에 투자했었을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로 신, 새로운 영동 3인방 어디죠? 제가 방송에서 말씀 자주 드리죠? 압구정동과 성수동, 또 자양동에서 최고가 아파트의 그런 신고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이 세 가지 조건, 즉 강남권이면서 한강변이면서 또 신축 아파트로 변화를 앞두고 있거나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최고가 아파트로 변하고 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왜 딱 1년 후에, 1년 정말 짧은 시간이죠. 한강변 최고가 아파트로 변할 수 있겠을까요? 1년 만에 변할 수 있을까요? 1년 만에 공사를 하거나 새로운 아파트로 변화하는 것 자체는 어렵겠지만 1년 안에 이 지역이 앞으로 대규모 신축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것에 변화가 확정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과 투자의 기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. 그런 지역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광진구 자양동이 이런 한강변의 최고가 아파트의 변화를 앞으로 1년 안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최고가 아파트 조건 세 가지. 뭐였죠? 한강변, 강남권,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한강변 프리미엄, 자양동 어디일까요? 바로 이쪽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한강변을 남양으로 바라보고요. 도보로 5분이면 한강 뚝섬 유원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한강변의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, 강남권입니다. 왜 그러느냐. 차량으로 영동대교, 청담대교만 넘어가시면 바로 청담동, 압구정동, 향후 강남권을 대표한 랜드마크로 개발돼 삼성동입니다. 또한 지하철역으로 한정거장이면 청담력세권이기 때문에 강남권이다라고 봐도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세 번째, 마지막으로 광진구 자양동에서 신축 브랜드 아파트의 리모델링, 재건축,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향후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촌으로서의 변화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두 번째, 신영동, 3인방, 압구정동, 성수동, 자양동이 최고가로 거래가 되면서 가장 뜨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. 평당 1억 원이 넘는 뚫는 압구정동이다. 지금 최고가 아파트 재건축의 기대감으로 인한 압구정동의 실거래가가 평당 1억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향후 만 세대가 넘는 재건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변화했을 때는 이런 시세 자체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. 조합 인가가 난 4구역과 5구역은 정말 부르는 게 갑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성수동으로 가볼까요.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56억에 거래가 됐고요. 평당 1억의 실거래가가 찍히고 있으면 정말 어마무시한 가격대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올해 첫 분양, 바로 자양동에서 분양했습니다. 하늘제 베르, 1순위 청약 경쟁률 몇 대 나왔을까요. 무려 367대 1로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. 그만큼 앞으로 자양동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평당 1억대를 뚫고 있는 압구정동, 바로 옆에 100억대, 200억대 펜트하우스가 나오고 있는 청담동, 바로 맞은편 성수동, 바로 옆 동네인 자양동이 앞으로 한강변, 신영동 3인방으로서 가치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. 한강변을 대표하는 브랜드 대단지로서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딱 1년 후에 한강변 최고가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지 제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강남권역이면서 한강변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. 어디가? 바로 자양동이고요. 그리고 공공이 시행하는 그런 개발 방식이 아니고요. 민간 조합원 방식의 역세권 고밀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, 현재 조합원 수가 600명밖에 안 됩니다. 하지만 재개발 시에 역세권 재개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무려 2,400세대, 4배 이상의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개발이 확정되고 진행이 됐을 때는 정말 초대박이 터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마지막으로 현재 최고의 투자 타이밍가 보셔야 되는데요. 지금 현 시점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. 왜 그러느냐. 자양동 전체가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. 자양동 중에서 일부 구역이 이제 추진연회가 구성이 돼서 본격적인 재개발을 하기 위한 동의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. 따라서 이런 개발 계획이 확정됐을 때는 앞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시기가 조만간 들려온다. 따라서 그런 시점이 오기 전에 선 투자를 하셨을 때는 정말 2,000세대가 넘는 한강변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. 정말 최고가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한강변과 강남권 그리고 신축 세 가지의 키워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향후 투자 방향과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? 네, 투자 포인트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민간 역세권 재개발. 이제 시작됩니다. 자양동에 승부를 걸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두 번째, 올 상반기 중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다. 즉, 2억 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소액 투자, 또 시대 차익도 가능하시고요. 향후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얻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자양동 성공 투자 모든 지역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. 또 일부 지역은 또 지역주택조업으로 개발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배제를 하시고 순수하게 공공이 아닌 민간 재개발,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. 그런 투자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시면서 투자했을 때는 정말 한강변의 꿈을 이뤄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